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상캐 통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오늘도 즉각주차 불합격 영상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제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전혀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감으로 하시는데 수정 방법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화면을 보시면 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거의 왼쪽 왼쪽 연석이랑 가깝게 붙어있죠 이거는 이 항색선을 완전히 절반보다 이상 3분의 1이나 제 1종 공식처럼 3분의 1이나 거의 어깨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부딪히려고 해요 어쨌든 이분 한번 즉각주차하는 모습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딪히려고 그러죠 왼쪽으로 더 붙어야 되는데 못 붙어 들어가죠 어깨를 연석보다 더 들어갔어요 거의 고개를 이렇게 하고 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핸들은 4분의 3 바퀴 정도 되어보입니다 왼쪽으로 다 돌려서 이제 후진을 하면 되죠 그죠 후진 기어 넣었고요 진행합니다 자 이때 쭉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그죠 더 들어가도 돼요 오른쪽 공간이 좀 없을 뿐이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때 오른쪽 공간을 만들려면 핸들 제가 어느쪽이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핸들은 지금 왼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봐야 각도는 안 바뀌어요 그냥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각도가 바뀌지 않아요 전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른쪽이 걸릴 듯 보이거든요 너무 가깝게 사이드밀을 보니까 너무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안 걸리거든요 저 상태에서 공간만 없이 다시 앞으로 나가죠 이때 오른쪽으로 돌려서 나가야 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니까 똑같죠 차의 움직임이 공간이 변염이 없어요 공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으로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핸들 꺾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냥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죠 핸들은 그대로죠 차 모양은 그대로죠 다시 들어가면 똑같아요 앞으로 나갈 때 반대로 핸들을 꺾어서 나가야지 우측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탈선은 났죠 결국에는 탈선 나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모모컬해서 시간초라 10점 감점 그다음에 탈선 한번 10점 감점 20점 80점인데 계속 할 수 있는데 운전장 지정 능력에서 5점 감점을 먹었어요 당연히 75점으로 불합격이 된 사례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없죠 그죠 이거는 이 창틀에 창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어락이 있어요 여기 절반 황색선이 이 도어락 기준 절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거의 여기 황색선을 어깨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죠 가슬라슬 했어요 여기서 스탑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스탑을 해서 핸들을 풀고 들어가면 좋겠죠 좀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붙고 약간 벌어지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이 황색선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러면 반 바퀴 공실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요 정도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나 정도 황색선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연석에 어깨 맞추고 4번에 3바퀴 근데 황색선 두 개 정도 띄고 들어왔어요 그죠 보시면 황색선을 두 개 정도 황색선을 두 개 정도 띄고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 황색선에 어깨 맞추고 지금 여기서 정지하시고 핸들 4분의 2바퀴 반 바퀴겠죠 그죠 180도만 핸들을 위로만 빵빠리에 클락션 그림 있죠 여기 위로만 올라갈 정도로만 반 바퀴만 돌리시고 반 바퀴만 돌리시고 반 바퀴만 돌리시고 전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계속 이번에는 이제 어깨를 연석까지 맞추셨어요 연석 연석보다 더 들어갔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석보다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4분의 3바퀴가 탈선이 안 난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했으면 탈선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만약에 지금 많이 들어갔다 해서 그랬죠 이분이 몸이 이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연석을 맞춰서 4분의 3바퀴 하면 여기를 못 붙어 들어갔기 때문에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바퀴가 이 항색선 거의 갈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을 때 이걸 잘못하면 탈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색선에 어깨 맞추고 4분의 3바퀴 하면 거의 바퀴가 여기 붙어 버려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맞추고 들어왔냐 따라서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 이 상태면 당연히 제가 앞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공간이 없어진다 그랬죠 공간이 없어집니다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감안하고 이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이 없다 그럼 오른쪽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당연히 오른쪽 공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은 안 걸리니까 우측 사이드미러만 보시면 돼요 쭉쭉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죠 여기서 지금 멈춰버렸는데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뒷바퀴가 이걸 걸릴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걸릴 때마다 밟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밟지만 않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뒷바퀴가 와서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전지를 하면 여기가 벌어져요 여기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사이드미러를 보고 거의 항색선을 밟아도 되니까 밟을 때까지 오고 그 다음에 핸들이 밖에 이렇게 꺾여 있어요 핸들이 이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 바퀴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죠 이렇게 꺾여요 바퀴가 꺾이니까 이 상태로 오른쪽 꺾이고 뒤를 놓고 앞으로 전진을 하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이 부분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앞은 이렇게 들어가고 뒤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공간을 만들 때는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전진 근데 여기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좀 더 뒤로 빼서 이 앞을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빼서 오른쪽 꺾어서 나가면 여기가 넓어진다는 거 이 수정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 수정 방법만 알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필요 없죠 이분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요 앞으로 뒤로 갔다 하면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공간이 여기 두 분의 비교 영상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가 뒷공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틀리죠 이분하고 이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석이냐고요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석과 잘못된 방법을 두 개 두 분씩 해 보고 계십니다 보세요 저러니까 보세요 공간 넓을 보여주죠 그리고 수평하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36호차 저 차는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2분 초가 되면서 10점 감점이 없게 돼 있어요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거예요 36호차가 더 늦게 들어왔는데 더 빨리 끝나죠 그죠 제 수정 공식을 열심히 보신 거예요 전혀 안 걸리고 36호차 나가네요 38호차는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죠 여기서 뒤를 놓고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36호차처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차가 안 움직이니까 원하는 대로 차가 안 움직이니까 당황스럽고 그냥 포기하고 시간 3점 먹었어요 10점 3점 먹으니까 도저히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계속 차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더 붙어요 저렇게 해 버리면 왜 오른쪽으로 더 붙냐면 핸들이 조향 핸들이 계속 꺾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적지력이 이탈해 가지고 한쪽 쏠려 버려요 특히 오른쪽 쏠려 버립니다 더 붙어 버려요 아까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해 봐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접지력 때문에 접지력이 밀려서 왼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요 오른쪽으로 반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 이쪽으로 밀립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왼쪽으로 붙어 있어요 똑같은 자리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바퀴가 지면의 접지력이 이탈을 하면서 이탈을 하면서 한쪽으로 꺾고자 하는 홀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이탈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동차는 직접 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차를 해 놓고 핸들을 왼쪽으로 다 꺾은 상태에서 한 열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차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요 조금씩 오른쪽으로 붙어요 마찬가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자리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탈이 일어나요 접지력 때문에 접지력이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갔다가 오른쪽 다 꺾어서 앞으로 가서 오른쪽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셔가지고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음에는 꼭 제 영상 보셔서 그리고 다음에는 한 번에 합격하시길 제가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포스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들 주차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알고 수송 방법만 알고 내가 집중만 하면 강하지만 않으면 뭐 직각주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뭐 공투에서 좀 연습을 해 보세요 연습을 하신다면 한 번에 직각주차는 할선 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회상 캐톡칸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